LS 산전이 세아제강 등 세아그룹 계열사 5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ESS를 설치합니다. LS 산전은 맥쿼리 캐피탈 코리아와 함께 세아그룹 주요 계열사 5개 공장에 배터리 총 175MW, PCS 34MW 규모의 ESS의 설치 운영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세아그룹 주요 사업장에 설치되는 ESS 설비는 요금이 싼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비싼 낮 시간대에 집중 방전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. 향후 15년간 약 1,30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,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은 LS 산전과 맥쿼리 캐피탈과 세아그룹의 일정 비율로 공유합니다.